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미드필더 마르셀 자비처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도르트문트는 공식 채널을 통해 바이에른 위넨 소속 미드필더 자비처를 4년 계약으로 영입했다 박혔습니다. 자비처는 지난 2021년 위넨에 입단했으나 큰 활약 없이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을 하여 나름 준수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맨유로의 완전 이적은 불발되어 미넨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자신의 자리가 없었던 관계로 타팀으로의 이적을 고려하던 중 도르트문트와 연결되어 이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비처는 이적 인터뷰에서 도르트문트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킹력이 좋은 미드필더 마르셀 자비처의 도르트문트의 이적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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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